마지막..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모르겠어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? 너너넛 너너넛 슬퍼 마지막 너너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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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준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빵은 뭐죠? 빵은 제가 오는 길에 오늘 이 야심을 달래고자 소소히 사왔습니다 세세 천사 천사 논 사람이 없어요 에이 쿠키는 뭐죠? 제가 회사에서 주워왔습니다 어머 달달해 수유엄마 잘해 너무 닮아서 샀어요 많아? 네 터지는 게 팡팡팡 터지잖아요 그렇대 약간 어르신 공격하는 느낌 아 그렇대 이게 뭔데 꽃이? 탈레이션 이거 탈레이션 같아요 봄날이어서 딱 이렇게 아니 의진성우 이미지 꽃도 사와야지 저는 제가 꽃이어서 못 잤어요 뭐라고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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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꽃이잖아요 인간꽃 꽃에 죽지 여기 있으면 어머 세상에 뭔일이야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왜 몰라 비주얼로 아나운서 되신 분인데 아 내가 우리 위룡씨한테 내가 좀 확인해 가야겠어요 하지마 하지마 이해연방구 엉갈뚫도 사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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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